하이, 렛츠고! 고마워, 미쳤어! 진짜 예쁘다. 그럼, 오늘 진짜 미쳤다. 방금 한 대 지나갔는데? 응 또 언제 차가 올 것인가? 비해는 없어 이렇게 시골이라고? 앞으로도 아무것도 없는데? 그냥 시골인데요? 원래 이런 맛에 이 시골 가는 거지? 그니까 웬일이야 아래 안 먹은 게 있어요 왜요? 밖에요 도착 강아지도 있고 바뿽 라면 못 끓이는 등장 절대 못 그래요 그래서 컵라면을 사건만 컵라면조차도 잘 못 끓여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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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요새가 안 먹어 먹기 싫어 아 욕했다 정당해 주시겠어 여기까지 이제 물이 차야지 그러지 않을까요? 아니 저쪽으로 가볼래요? 아니면 이쪽에 길이 하나 있던데? 이쪽으로 가볼래요? 오케이 오케이 어디 여기? 응 이 숲길을 건너야 돼 근데 어쨌든 이 길을 가야 되는 것 같은데? 운요 해변이 저기 있어요 어우 쉣 뒷바지 입을 거고 눈 둘 다 반바지 둘 다 샌들에 그래도 하늘이 좀 맑아갖고 일몰도 이쁠 것 같은데? 일몰 질 때 여기로 나오면 되겠다 맞아 정말 잘 알아보지도 않고 오는 피들의 여행이란 종이 학급 아니에요? 아니 계획은 없 흐흐흐흐 사람도 오늘 불렀고 선생님 개미 떼 시벌떼 어머 개미가 개많아 어머머머머 이거 다 개미야? 도망가자 빨리 여기 텐트존도 있어 미쳤어 미쳤어 헐 쩔어요 너무 좋아 너무 이쁜데? 발은 담가야겠는데? 미쳤다 와 멋있다 진짜 이쁘다 태안입니다 진짜 이쁘다 하늘에도 진짜 이쁘다 하늘에도 진짜 이쁘다 완전 이뻐요 완전 이뻐요 왜 저래? 흐흐흐 그냥 미지근? 아 근데 안에도 다 보여 너무 이쁜데? 아니 하늘도 오늘 너무 이쁜데? 아니 하늘도 오늘 너무 이쁜데? 아 너무 이뻐 진짜 이쁘다 오 진짜 이쁘다 완전 이뻐 정말 이쁘다 정말 이쁘다 파이널이 제 이쁘다 아 진짜 이쁘다 이뻐 지금 이쁘다 여행 타러 안녕 내 소원을 들어주렴 안보여 사실 해놈이지만 아 이제 보인다 네 보이지도 않아 여기 암흑 속에서 고기굽기 후레쉬를 끄면 고 흥돔돔돔 흥돔돔돔 흥돔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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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이거 뭐지? 밤에 구운거 흥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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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지만 흥돔 게 잘 익었을거 사랑이 진짜 짱이다 으음 잘 맛있어 대박인데 으음 진짜 맛있어 해볼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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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맛있죠? 맛있다. 이렇게 됐나? 귀여워. 닦아 닦아. 어이구! 좋아! 웃기. 쫄깍쫄깍쫄깍. ㅋㅋㅋㅋㅋ 2단계인데, 그렇다 문제를.. 아ח, 아냐.. 치킨. nord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